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그대는 풀립 나는 있을 그대는 있을 나는 항상 사랑해 그땐 말은 우리는 풀립 사랑해 유리성 성공! 아주 뭐 조금 노래를 잘하네요 저한테 놓친 선물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역시 로봇청소기인가요? 아니면 다 잊을 뻔했는데 또 그만하십시오 이제 속상하네요 진짜 갑니다 갈게요 자 갑니다 룰레 돌려주세요 멈춰! 김장훈 세상이 그대를 속을 줄 알고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내 마음이 더 아픈 거죠 그댈 떠나버린 사람이 누군지 몰라도 이제 다 잊어주길 바래요 한없이 울고 싶어지면 울고 싶은 만큼 울어요 그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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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의 마음이 무슨 얘기를 한다 해도 그대의 마음이 위로할 수 없는 걸 알기엔 난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잘 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대를 볼 때면 늘 안타까웠던 거죠 우리의 만남이 조금 늦었다는 것이 이젠 모든 걸 말할 수 있어요 그 누구보다 그대 사랑했음을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 몰라도 내가 그대 곁에 있음을 기억해요 윤대 씨! 성공! 오늘은 결승전이 길어져도 사람이 참 행복하네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려욱과 루나만 빨리 탈락 안 했었어도 더 금상첨화였는데 려욱 지금 짜증난 거예요? 빨리 좀 진행해 금 열쇠도 가지고 오면 좀 이상해지나요? 누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팀이 많아요 그럼요 이제 욕심이 슬슬 나는 거예요 룰레 돌려 주세요 주세요 멈춰 룰레 돌려 주세요 너무 많이 하네 룰레 돌려 주세요 룰레 돌려 주세요 룰레 돌려 주세요 멋스러 나 나를 견디며 내 꿈을 건지며 겪었던 수많은 아픔 이제 와 죽은 장착 늘어나봤자 나오는 건 한숨 섞인 아픔 어차피 동서남북 그 어디를 택해도 피할 수 없는 가짓많길 하지만 이 자신감을 갖춘 맨발에 거친 평균들을 타러가